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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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단하네요. 이게 어깨 이렇게 매는 건데. 저번에 날 보고 있는데? 돼지가 딱딱하고 있어. 나 보고 있는데? 미안해 돼지야. 잠깐 나 찾아봐. 돼지야 좋은 데로 가.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정말 웃음. 진짜 웃음. 다가. 온다. 밥 춥지. 딱딱하고 있어요. 다가. 다가. 대지만 보면.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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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추대를 받고 떠난 여행 이 외로운 친구들을 초대한 그 사람은 과연 누구? 그 비밀스러운 초대의 주인공이 밝혀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고 또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루를 함께 이렇게 해보니까 누가 사실 날 초대했는지 감히 조금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감히 좀 온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니 우리 정시아씨는 이곳의 후대를 혹시 누가 했는지 예상이 되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티를 안 내시는건지 티를 안 내시는건지 나는 정말 당신이 없는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티를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하루가 지나서 전골투어도 하고 그 농장체험도 하느라고 바꿨겠지만 네 하지만 저희 눈에는 몇 분이 보였습니다 네 저희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매시간마다 저희 본부로 메일이 입력이 됩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서 아까도 자꾸 본부본부보는데 어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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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두근두근 과연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뽀뽀쪽 게임 자 누구 좋아 뽀뽀쪽을 날려주시면 뒷팔이 좋아 뽀뽀쪽 정아 좋아 뽀뽀쪽 상대가 그 뽀뽀가 마음에 드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음에 안드는 상대가 뽀뽀를 나한테 날렸다 그러면 얻다 대고 이걸 확 얻다 대고 이걸 확 자 만약 세 명에게 영종으로 얻다 대고 이걸 확을 받으시는 분은 소우정의 벌칙 긴장들 하시구요 자 자 음악 주세요 길이 정아 좋아 뽀뽀쪽 얻다 대고 이걸 확 티파니 티파니 좋아 뽀뽀쪽 얻다 대고 이걸 확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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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슴을 막 울려, 어떻게, 어떻게 I kiss you, Don't kiss me, you kiss me tonight 팀! 박정화와 씨와 그, 가대 조상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절친? 저기, 티파니 이거 선물이야 팀! spat hahahah 칠큰블이 좋아iat What the fuck?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iat 취 distinct? 너무 좋아, 너무 좋아 Amy 좋아iat, She and me 쿨ней員 너무 좋아해 wide joint 최호 너무 좋아 박정화 gotta beat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관찰해서 이걸 다 전송시켜야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뽀뽀 쪽으로 하니까 나도 007도 사람에 빠집니다 007도 할 때 사람에 빠졌다면 실수하잖아요 저희도 누구 포함하는거에요? 포함하는거에요? 나머지 분들은 몰랐나보다 저기 저도 포함하는거네요 어떻게 해요? 안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물러뻔거 같은거 지금 이렇습니다 정아 좋아 복부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피미 좋아 복부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아 좋아 복부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순수하씨가 지금 마음이 아싸요 정말 좋아 분명히 더 원해라 분명히 더 원해라 그랬어요 물론 알아요 정아 좋아 정아 좋아 정아 좋아 진정한 앞으로 스파이크 한번 준비해주시고요 스파이크 한번 준비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죽였지? 자 진짜 시작 시작 아 아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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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아 세 번 나왔습니다 박정아 세 번 나왔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본부에요? 잠깐만 저기요 여기가 본부에요? 여기가 본부에요? 여기가 본부에요? 여기 본부 있어요 네 네 네 네 정아 좋아 뽀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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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욱씨 네 저게 사실 이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 한 번만 해보실래요? 동욱씨 할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작품 저 대통령 나한테 뽀뽀하면 너무 좋아 인형 길 좋아 뽀뽀 쪽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형 좋아 뽀뽀 쪽 어따 내고 이거랑 어따 내고 이거랑 어따 내고 최고 testimony 빨리